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우리 핫설 채널의 전설이었죠. 아픈 마누라 몰래 주차장에 숨어서 전을 처먹다 걸려가지고 이혼당한 놈. 딱 그 인간의 계보를 이을 것 같은 염통꽂힘엔 데리고 왔습니다. 조만간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제목. 모든 걸 지 혼자 다 처먹고는 되레 아내한테 식탐 타령 오지는 그러니까 쥐약도 처먹을 놈. 결국 여기에 박제대가 끌익끌익끌익. 원제. 남편과 저 둘 중에 누가 식탐이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아내고요. 이 글은 제 독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남편과 합의 후에 글 쓰는 겁니다. 정확히는 지가 식탐인데 죽어도 인정을 못하겠다며 남편이 먼저 올려보라고 한 거예요. 다 빼고 그냥 우리 두 사람 사이 있었던 팩트만 쓰겠습니다. 저녁에 저랑 함께 치킨이랑 피자 오지게 먹고 이게 너무 많아서 좀 남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먹어 치웁니다. 특히 다리나 그 촉촉한 부위에 살이 있으면 무조건 이걸 먼저 먹고요. 가슴살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먹든지 아니면 껍데기 부분만 빨아먹고 퍼석 살을 남겨요. 그러면서 이거 너를 위해 남겼다. 이지랄. 피자 같은 경우 단 한 자국도 안 남기고 무조건 다 처먹습니다. 이건 왜 안 남겼냐. 너만 입이냐. 난 주둥이야. 나도 먹는다고 했잖아. 왜 매번 당신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면 미안해 모르고 먹었네 이런 게 아니라 아이씨 이게 또 그지같은 식탐을 부리네 이러면서 되레 내 탓을 해요. 우리 둘 다 굴전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저희 엄마가 종종 잔뜩 싸주는데요. 저녁에 배 터지게 먹고 남잖아요. 그럼 역시나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바로 굴전부터 해치웁니다. 이게 워낙 이른 시간이라 저는 자고 있는 상태고요. 지는 뭐 죽어라 그런 게 아니라지만 그 상황들과 저의 촉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줘요. 자고 있는 내가 깰까봐 조용히 일어나서 살금살금 나가가지고 다 처먹는 거지. 제가 평소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깨거든요. 근데 그런 내가 안 깨게 얼마나 은밀한 거야. 결국 안되겠다 싶었는지 저희 엄마도 그래 어이구 너희들 싸우지 말고 각각 먹어라 이러면서 두 개로 따로 포장을 해주는데 소용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살금살금 내 거 다 처먹어 또 대파빵 두 개를 사오면서 이거 하나는 니꺼 하나는 내꺼 나눠서 먹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음식을 바로바로 다 먹는 스타일이 아니고 놔뒀다가 먹고 싶을 때 즉 땡길 때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이걸 다 알면서 더군다나 니꺼네꺼 구본도 했는데 그걸 또 나 몰래 다 처먹는 거야.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냐? 아니 이건 왜 먹는 거야? 이렇게 따지면 또 적반하자. 야 너 진짜 식탐 그거 어쩔 거야? 아니 이 빵을 내가 먹었나? 지가 처먹었잖아. 그런데 그런 입에서 감히 식탐 소리가 나온다는 게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가 먹었는데 내가 식탐을 부린대요. 그러다 제가 난리치면 아이씨 그냥 또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식탐 그만 부려. 이러면서 더 성질내고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야. 한 10개씩 푸지게 사다 놓으면 나는 1개? 많아도 2개 정도 먹고 나머지 8개 9개는 지가 다 처먹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맛이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는 또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대로 먹은 거라는데 이안병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 구석에 처박힌 것도 다 찾아 먹으면서 이게 뭔 개소리야. 내가 먹으려고 안쪽에 깊이 넣어놓으면 그걸 빼먹어요. 그런데 뭐가 손에 집히는 대로야. 또 처음부터 아예 자기 혼자 먹고 싶은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잘 못 찾게 냉장고 구석탱이에 숨겨놔요. 물론 이거 역시 마찬가지. 지는 그냥 넣어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지같은 개도 안 믿을 말을 하던데 아니 고추장통에 햄버거 넣는 새끼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그러다가 지도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면 늘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아니 알고 있잖아 나는 삼남매 중에 막내라서 맨날 먹을 거 뺏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어? 이해 못할 거야? 야 이 새끼 내가 널 낳았냐? 그리고 저녁에 맛있는 거 아니 지가 좋아하는 거 그게 먹다가 남으면 절대 예외 없어요. 다음날 아침에 지 혼자 싹 먹어 치웁니다. 같이 먹자 하는 소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원래 그렇대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뭐라 하면 바로 저만 식탐쟁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요. 이거 말고도 그지같은 일들 엄청나게 많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 아파트에 야시장이 열렸어요. 구경하러 갔죠? 거기서 염통꼬치가 되게 맛있어 보이길래 정확히 11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인간이 저의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걸 몰래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또 지친 부부 톡에 올리는 바람에 이걸로 오지게 싸웠어요. 약간 웃기는 모습을 찍어 올렸나 봅니다. 이것 때문에 개 빡친 상태라 야시장에서 사온 걸 안 먹고 있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삐졌어? 미안해? 이러면서 생애 최초로 염통꼬치 11개 중 하나를 먹으라며 제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이거 먹어봐 이러면서요. 그래서 어머 이 인간이 웬일이야? 하면서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와 이런 씨댕 나도 모르게 그 순간 바로 욕이 튀어나오는 거야. 씹으니까 이거 완전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나도 몰랐어요. 그냥 다 이런 건가? 그지 같은 걸 파는 건가? 이랬는데 그 순간 남편이 입에 물려있는 거 이 인간이 먹고 있는 건 그냥 눈으로 봐도 상태가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여보 이거 뭐야? 아니 내 염통은 왜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어? 그리고 네 손에 들려있는 거 이건 왜 때깔부터가 다른 걸까? 당장 설명해라. 이랬더니 또 식탐을 부리니 어쩌니 이딴 소리 해대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쥐어준 건데 네가 이렇게 식탐을 부르니까 너무 정 떨어진다. 이러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다른 걸 먹어봤는데 어머나 완전 통통 말랑말랑 쫀득쫀득 촉촉해요. 처음에 내가 먹은 거 하나 빼고 나머지 열 개가 다 통통해. 세상 누가 봐도 일부러 말라 비틀어진 걸 골라준 건데 죽어도 인정을 안 하는 것도 모자라. 야 너 나한테 식탐이라 그랬냐? 식탐은 내가 아니라 너한테 있다 이 짐승 새끼야. 이랬더니 바로 버럭 소리를 지르고 뭐? 짐승? 고함을 지르더니 그래 좋다. 야 이천에 우리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식탐인 건지 한번 물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결국 여기다 글 올리는 겁니다. 오지게 싸우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남편이 생각하는 제 식탐은 이겁니다. 나는 무조건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같이 먹는 것 중에 맛있는 게 있잖아. 그럼 먼저 먹으면 어이구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그래 많이 먹어. 이러면서 나한테 먹으라고 양보를 해주기는 개뿔이 아니라 어이구 또 식탐 부리네. 이딴 말을 반드시 꼭 해요. 근데 같이 먹을 때 맛있는 거 한 입 먼저 먹으면 그게 식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음식 사진 찍는 거 진짜 싫어요. 극혐하죠. 그래서 음식이 나오면 바로 먹어요. 근데 남편은 먹기 전에 무조건 사진부터 찍고 먹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진을 찍기 전에 뭐든지 한 입 먹으면 그거 역시 식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고 저희 둘 중에 누가 짐승인지 정확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이게 사람 새끼고. 댓글 1번 상대방한테 식탐 타령하는 인간들 99%가 지가 식탐이야. 끌 끌 끌 끌 끌 2번 긴 말 필요 없고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땐 그냥 본인 아가리에 들어간 게 많은 쪽이 무조건 식탐인 겁니다. 3번 끌 끌 끌 꼭 지가 다 처먹고 상대방이 그걸로 한마디 하면 식탐 있다고 가스라이팅 해대더라. 남편 너 말입니다. 너 같은 것들 4번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연애 때는 정상인인 척 연기를 한 건가 허니 뺏어 먹는 것도 아니고 본인 몫으로 먹겠다는데 그게 왜 식탐인 거야 저 새끼처럼 남의 몫까지 다 처먹는 거 그게 식탐이지 쓰니 이혼 안 할 거면 일단 그래 애는 낳지 말고 잘 봐요 배려라고는 눈꽃만큼 좀 없는 그런 인간이랑 살다가 애까지 나오면 네 인생 진짜 다 조지는 거다 명심하세요 대댓글 이런 것들이 지새끼 입에 들어가 있는 것도 빼내가지고 처먹죠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인간도 있었네요 주차장 전처묵 그 인간과 그 쌍벽이었죠 애가 아파가지고 죽어가는데 죽을 못 먹으니까 그거를 몰래 훔쳐 먹은 5번 여기 남편도 그렇지만 보통 식탐 있는 것들 100이면 100 여름은 굶은 멧돼지처럼 눈깔이 돌아 처먹어내면서 옆사람이 음식 안 뺏기려고 한마디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을 식탐으로 몰아가요 예외는 절대 없어 다 그래 쓰니가 소중한 사람이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지 네 남편처럼 마누라 입이 하나라도 더 들어갈까봐 절 알지는 않던다 이거예요 게다가 이런 것들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단순히 음식 처먹는 걸로는 안 끝나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의 본질은 상대방을 어떻게든 발밑에 깔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지가 이게 처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야 무조건 많이 처먹는 것도 그중에 하나예요 일부죠 일부 지금이야 그저 미친듯이 처먹기만 하지만 그럴 뿐이지만 여기서 쓰니가 아우 그래 내가 참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봐주잖아요 그럼 점점 자중감 도둑질도 할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은 걸로도 시비를 걸어서 싸우고 끝까지 지가 맞다며 이겨 먹으려 드는 거 그러다가 혹시라도 약점이라도 잡으면 치료하게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도 모자라 주변에 알려서 완전 개박살 내는 거야 집 밟는 거야 그런 꼴 당합니다 진짜로 이런 거랑 계속 살아봤자 쓰니 성격만 그지같이 변해요 애 없을 때 버리라고 분리수고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폐기물이라고 6번 아니 치가 다 처먹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사람한테 뭔 식탐이래 지금 이게 성립이 되는 말이야 아니 양심도 같이 처먹었나 7번 쓰니는 식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능지 처참한 인간 아니지 짐승이랑 살고 있네요 뭐 이 정도라면 식탐 남편 레전드 사연에 합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8번 배려는 곧 지능이라고 배웠습니다 상대방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기 때문에 지능이 낮은 거죠 이해의 영역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으면 상대방이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안 좋아하는구나 이러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쓰니 남편은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는 상대방 즉 쓰니를 무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 쓰니가 따지고 드니까 되레 가스라이팅까지 하잖아요 내 거 먹었냐 왜 먹었냐 이랬을 때 보통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 미안 먹다가 나도 모르게 먹어버렸네 아우 생각을 못했어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 사올 테니까 화풀어 자기야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쓰니도 알고 있지만 지금 저거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나 같으면 짐승이랑 안 살아요 절대로 9번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거기 키우는 개들도 수컷들이 암컷들한테 밥이랑 간식이랑 다 양보하고 그러면 또 암컷들은 지들 새끼한테 양보하고 그러던데 개만도 못한 남편이네요 10번 야 염통꼬치로 눈가를 확 찔러버리고 싶네 식탐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전쟁하던 시기에 너무 굶어가지고 그때 생긴 식탐이라면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릴 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그나마도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랬다면 그래 이거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그런 병 같은 거니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적어도 물론 그렇다고 결혼은 못합니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보통 요즘 식탐들은 옛날처럼 굶어서 못 먹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99%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한마디로 집이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받겠다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 이혼해라 이런 말은 못해도 이혼 안 하면 평생 이 꼴 보고 사는 거야 절대 못 고치니까 도박 같은 거야 못 끊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음 감사합니다.